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여자는 육아휴직을 3개월이나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던 남친과 남친 어머니에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른 살 평범녀입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너무 화가 났고 남친의 마인드도 너무 이상해서 파혼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여자는 다들 희생을 하는 것이라는 말에 제가 욱해서 저지른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해요. 저와 남친은 둘이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희 집과 남친 집에서 크게 지원받을 것은 없을 것 같아서 신혼집 구하는 것이며 혼수며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친 둘 다 모은 돈이 적지는 않았어요. 전세금만 해도 무시무시한 관계로 결혼하게 되면 빠듯하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최대한 작게 하고 함께 열심히 벌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가에 알렸고 그 전에 양가에 인사를 드린 상태였어요.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에 남친 부모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남친 어머님은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결혼하면 얼른 아이부터 가져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평소 생각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면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출금 갚느라 아이를 바로 가질 수는 없을 것 같다구요. 남친 어머니는 여자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저는 또 아무 생각 없이 평소 생각대로 말씀을 드렸죠. 남자도 마찬가지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가져야 하는 것이라구요. 제 말에 갑분싸되고 남친 어머님은 여자가 어쩌고 하는 말씀만 하시더군요. 기분이 상해서 나중에 남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친은 자기 어머니 세대는 다 그렇지 않냐고 하더군요. 거기까진 좋았어요. 근데 남친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굳이 피임을 하지 말고 생기면 낫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죠. 내가 임신하면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둘이 벌어도 빠듯하게 살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 할 텐데 말이죠. 남친이 어이없는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글쎄 남친 하는 말이 아이가 생겨도 막달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두세 달 쉬다가 복직하면 된다고 하더니 그 정도면 뭐 크게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휴직 기간에도 어느 정도는 돈이 나오니 괜찮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작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수당이 나오긴 해요. 남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말을 너무 쉽게 하길래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가 임신했을 때 평소와 똑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저는 남친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임신하게 되면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좀 빨리 휴직을 할 수도 있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곧바로 복직할 마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내가 직접 아이를 키우다가 복직할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내가 휴직을 하는 기간이 길게는 2년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 아이를 갖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더군요. 무슨 아이를 낳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끄냐고 하더니 자기네 회사 사람들을 보면 길어봐야 6개월 휴직하고 돌아와서 건강하게 일만 잘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비난하더군요. 일하기가 싫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니냐고요.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런 계획을 세우냐고 막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만 해서 남친에게 바로 따지지도 못했어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운동도 다닌다는 사람도 있다 하고 아이 낳고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친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3개월에서 6개월만 휴직을 한 다음 복직을 하면 그 후에 아이는 누가 봐줄 것이냐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나 남친 어머니가 봐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시터를 쓰면 된다길래 그럼 오빠는 아이 키우는 일에 전혀 하는 일이 없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친 말이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아이는 글쎄 엄마가 키우는 거래요. 남자는 돈만 벌어오는 것이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게 남자면 아내와 아이가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벌어올 때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남자는 돈이나 벌어오면 된다는 소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남자는 돈이나 벌어오면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따졌더니 글쎄 제가 이기적인 거랍니다. 남친이 정말 이런 덜떨어진 놈이었나 했어요. 누가 이기적인 소리를 하는 것인지 생각해봐라. 내가 아이를 안 낳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냐.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결혼하고 곧바로 아이를 못 가질 것도 없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러는 것 아니냐. 오빠 말은 내가 희생해서 오빠네 엄마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것 아니냐. 오빠랑 오빠네 엄마가 이기적인 것이지 왜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하냐.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다. 결혼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나와서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다음 날 남친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다고 하는데 저는 믿음이 가질 않았습니다. 상황을 못 면하는 것에 급급한 것 같은 느낌만 있어서 내가 왜 이런 인간이랑 사귀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을 생각해봤지만 남친은 생각이 바뀌어서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친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3일 뒤에 남친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 좀 해봤냐고 하면서 만나서 얘기하자 하더군요. 저는 이 결혼 자신 없다고 했어요. 오빠의 생각도 알게 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머니 때문에 더더욱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남친은 자기가 엄마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자기 집에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인지 이미 다 들었고 어머님은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와 결혼이 자신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하다고 하길래 내가 그럼 착한 척하려고 결혼해야겠냐 했어요. 그날 어머님과 오빠한테 실망한 것으로도 충분하니 그런 줄 알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나랑 헤어지고 아이도 낳아주고 돈도 잘 벌어오고 어머님 말씀대로 여자의 도리를 다 하는 여자 만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동안 계속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남친 어머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못 받았어요. 받으면 좋은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남친 어머니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너무 뒤처진 소리를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니 아들이 너무 속상해한다고 하시면서 다시 잘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답장을 할까 말까 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라서 결혼을 못하는 것이니 그런 줄 아시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남친도 이제 포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전화와 톡이 오고 있습니다. 3년간의 연애 기간이 있는데 저라고 아쉬운 마음이 없겠어요. 남친이 저에게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이 사람이 변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지금은 제 뜻대로 해주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면 분명 딴소리를 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왜 나를 속였냐고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옛날 사람 같은 소리를 하려면 여자를 편하게 집에서 살림만 하도록 충분히 돈을 벌어오면서 해야죠. 잘하셨습니다. 똑소리 나는 분이라 곧 좋은 남자를 만날 것 같네요.